이번에는 영어 텍스트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다시 눌렀어요.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처음에는 그냥 기본 모드로 그 다음에 여기다 영문 교과서 본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데이터 제목을 빼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I 목소리인데 한국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를 변경 누르겠습니다. 변경해서 AI 목소리는 상업적 비상업적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표기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어로 기본 설정이 되어있을 것이고 영어를 누르면 AI 목소리가 70도 있네요. 근데 여기 무료성어만 보기도 있네요. 무료성어를 한번 쓴 드라 미리 들어볼까요? 이 한국어로, 언급mer,팝 Punkte 이심소라는 게odzi Nearby與 한국어로 뺏기 도시요. gerund자고로 저녁인 login 시것 pubert이랑 impacto 바랍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tracking에 진짜 지갑 Fighting 이것이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애나 다들 무난한 것 같은데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속도를 느리게 해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늦고 Have you ever visited an online bookstore and been surprised by the books that the store recommended for you? Many of them looked interesting to you So how did the bookstore know what you liked? 확인 눌렀습니다 확인 누르고 이미지 비디오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배경음악 활기찬 완료 누르겠습니다 완료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이미지 양 48장이 생성됩니다 12월 1일까지 57장을 더 옵션인거죠 그 이상을 하려면 정품을 이건 샘플이니까 정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다시 아까랑 똑같은데요 여기 지금 이거는 이런 영상이 이미지가 들어간다는게 아니고 이미지를 고르고 있는 데이터에서 공무원의 공무원의 공무원을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비교해 불러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빅토리 AI와 어느 만큼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불러오는 거겠죠 여기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고 43 이미지를 불러와서 텍스트와 합성하는 그런 장면이 됐을까요 됐을까요 블록 눌러 4 4 4 5 5 5 6 7 8 9 9 10 11 12 12 12 13 11 12 14 14 14 14 14 15 15 15 15 Many of them looked interesting to you. So how did the bookstore know what you liked? This is all possible because of... 이 결과를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이걸 내보내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파일, 기본 설정으로 되어있는 거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영상은 3학년, 3학년 7과 없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겠고요.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것을 비교를 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